자, 봄아버지 자, 봄아버지 자, 봄아버지 자, 봄아버지 자, 봄아버지 되게 운전면허다니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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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... 목요일 오늘은 일요일 제가 이거를 샀어요 소확행 일기라고 근데 소확행만 적을 것 같진 않고 제가 쓰고 싶은 날에만 쓸 거예요 그거 알죠 노트를 사거나 일기를 쓰게 되거나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되게 예쁘게 쓰고 싶고 제 목표가 뭐냐면요 저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도전을 좀 잘하고 그런 편인데 어느 정도 계획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서 2021년에는 계획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써보기도 하려고 하고요 응원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쓸 수 있도록 오늘 나의 행복지수 5 처음 시작한 날이니까요 오늘 읽어서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줄은 이렇게만 남겨도 의미있다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우와 이게 있네요 이걸 표시해놔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더 샀어요 이건 뭐냐면요 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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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못해 기록하고 싶어서 사게 됐어요 펄프픽션이라는 영화를 먼저 쓸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할 일들 브이로그를 찍을 일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연어 공부 하는 게 담길 것 같아요 2021년 계획적으로 살기 위한 시작 푸드 여의로 저희 언니한테 운전면허 시험 책 사러 갔다고 했는데 언니가 요즘 누가 이걸로 하냐고 편하게 이제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전 종이책이 좋아요 머리가 아프다 뭐가 많네? 5,4 이거 하박보면 되겠죠 화이팅 3챕터까지만 해볼까?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풀 수 있다고 했거든요 뒷부분에 가면 공부할 게 있을 거 같긴 한데 앞부분에는 없네요 그래서 끝 이러는 거 한 번 웃다는 거 아니야? 사실 제가 언제 딸지는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해 두는 거죠 굿나잇 인재해 2챕터까지 세븐한 글씨 이거 안 뜯을게 왜 안 뜯겨? 벌써 인내심이 가만히 있었네요. 아직 갈까? 긁어볼게. 이거 뭐야? 화면으로만 봐도 어지러워. 잠시는 살려줬어요. 이런 거 사지 왜 이런 거 샀냐? 예쁘잖아. 근데 아직 생각보다 순조로워. 뭐야 하나만 안 했는데.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안 될까? 분리하려고. 그냥 기다려봐. 잠시만. 야. 왜 이렇게 안 들어갈 리가 없지? 맞는 길인데?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아니야. 나 몰라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오늘의 모험은 여기서 끝인가? 이거 버리자. 나는 포기할게. 그럼 나 이거 너네 집에 두고 간다? 응? 나 여섯 개. 나 여섯 개. 두 번째 취미. 진짜 멋있네. 이걸 다 어디서 샀어? 이거 다 샀어? 이빨을 뜯어볼까? 어? 어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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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거 같던데. 아주 마음에 들어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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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쇼카거 만들어줘야지. 응? 그 Egyptian передач T quyadamur 방법에wa. 까 up du bem. 하하rivile残지 말아 하하. 나 너무 과敷한 것 같은데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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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 하하. Zhan Drew Not but love. 야 근데 이거 너무 작은 거 같아 솔직히 아니 아니 애기라니까? 애기도 손가락 마디 같잖아 굴곡이 아니야 아니야 나 애기한테 준 적 있어 봐봐 아니 얘 진짜 작잖아 얘 내 살이야 아 근데 입은 뚝 입은 좀 심하지 않냐? 야 움직이려고 안 알았는데 새끼 손가락으로 그니까 잘 안 늘리니까 늘리세요 늘리세요? 알겠어요 아 제 손 진짜 작은데 아니야 아니야 핑크 핑크 야 이러면 갑자기 너무 커지잖아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안 끼지? 응 이건 내꺼 이건 애기꺼 야 왜 애기만 더 좋은 거 해줬냐? 왜 이거 해줬어? 어 아니네 내꺼도 있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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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야 영상이야? 응 이제 네가 이렇게 나타나면 진짜 이제 너가 이렇게 쉿 아하하하하 너 너 왜 한꺼번에 안 뺌어 뭘 좀 시켜봐 너무 cambia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